도내 각급 학교의 과밀 학급이 전체의 3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은 초등학교 283개 학급, 중학교 681개, 고등학교 376개로 전체의 3.3%였습니다. 이는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1, 2% 수준인 울산과 광주, 전남 등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.